펌펀투데이에 찾아온 귀한 손님과 함께하는 귀인 초대석 매일 아침 다정한 목소리로 펌펀의 아침을 열어주시는 분이죠 오늘은 친구들에게 제대로 세레나데 들려주러 왔다고 하는데요 싱어송라이터 달인과 함께합니다 시즌별로 최고의 아티스트를 모셔서 최상의 라이브를 들려드리는 2인간의 투시즌스 지난 겨울에 이어서 여름에도 펌펀을 찾아온 싱어송라이터 달인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인입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야 지난 크리스마스 때였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산타 노래 선물을 들고 오셨는데 야 이렇게 좀 더워지실 때 또 한 번 와주실지 몰랐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동안 좀 잘 지내셨어요? 네 저 뭐 이렇게 바쁘게 앨범 준비도 했었고 음 뭐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면서 즐겁게 또 지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또 오늘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에라에 올라가는데 네 달인씨 또 헤어스타일의 변화가 또 크게 있었어요 네 딱 이제 보면 엄청 하얀 금발로 변화가 좀 생겼죠 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딱 마음 먹고 하신 거예요? 아유 뭔가 앨범 준비하던 때부터 조금 변화를 기분 좋은 변화를 가져가 봐야겠다 스스로 또 그렇고 좀 활동적인 어떤 내 안에 나를 이끌어내보자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이 조금 이번 앨범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또 테마에 맞게 좀 산뜻한 머리로 한 번 바꿔봤습니다 괜찮나요? 너무 잘 어울리고 주변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던가요? 어 제가 원래 좀 하얀 편인데 맞아요 금바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하얘서 사라질 것 같다고 더 하얘요 약간 그 설국열차에 나오는 그 틸다 스윈툰 배우분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새하얀 사람이 오늘 또 까만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더 하얘 보이는 거예요 데뷔도가 더 있어 보이죠 아 진짜 잘하신 것 같다 그리고 그 탈색머리가 어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그쵸 그리고 이게 또 유지가 힘들어요 그러네요 뿌리가 자라면 검정색이 보이니까 일단 첫 번째로 그걸 버티는 마음이 되게 힘들고요 둘째로 샵에 가서 이걸 아픈 걸 참아가면서 뿌리를 유지하는 게 또 힘들고 그럴만 그렇게 힘들면서 유지할 만한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사실 또 저희가 이렇게 달인 씨를 모신 이유가 있는데 지난 5월 24일에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천재 음악가 아기 베토벤 달인 씨의 로맨틱한 명반이 탄생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어떤 앨범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일단 아기 베토벤이라는 이걸 듣자마자 너무 벅차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표현도? 네 너무 감사하고요 제 이번 네 번째 미니앨범 세레나데는 내 안에 항상 함께하는 나를 주제로 이제 관통하는 앨범인데요 뭔가 꽃다발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청자분들한테 다섯 가지 세레나데를 조금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만든 기분 좋은 앨범이고 그래서 그런지 솔직한 이야기들 가감없이 좀 담겨있는 앨범이기도 하고 다섯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다섯 곡 다 테마가 달라요 장르가 달라요 그래서 뭐 R&B 장르도 있고 포크도 있고 완전 재즈도 있고 또 완전 락발라드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는 앨범 좀 선물 같은 앨범을 들고 한번 와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펌펌 우리 친구들은 가족들은 랜선 세레나데 프로포즈 받는 건가요? 이렇게 마음을 조금 싹 사로잡을 자신 있으신 거죠? 그럼요 그리고 살짝 슈퍼하자면요 이따가 또 우리 달인 씨의 라이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주파수 107.7 고정해 주시고 고릴라 어플도 켜주세요 자 그리고 방송 들으면서 우리 달인 씨에게 궁금한 점도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인 씨 궁금한 점들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로 참여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달인 씨의 이 앨범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가 또 궁금하고 들어봐야 되는데 이번 세레나데 앨범 제작은 언제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 우선은 이제 EP를 제가 네 번째 EP가 3년 만에 발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싱글로만 제작을 하다가 뭔가 좀 이야기가 있는 테마가 있는 미니앨범을 만들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올해 초에 했어요 딱 입김이 아직 나오고 있을 때 이야 그냥 쌀쌀할 때? 네 추울 때 1월 정도 때부터 계획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뭘까 지금 내 얘기가 뭘까 고민을 하면서 아예 이 EP를 내기 위해서 곡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원래 있던 곡들이 아니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세레나데 어떤 선물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를 테마로 잡고 곡을 하나하나 써내려갔었던 거라서 뭔가 저한테 더 애틋한 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겨울부터 제작 준비를 했었고 계절 두 개를 지나치면서 이제 5월에 딱 초여름에 들려드리게 됐는데 뭔가 제가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게 좀 다 담긴 것 같아서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딱 발매했을 때 그 산뜻한 계절에 딱 뭔가 산책하기 기분 좋고 언제든 밖에 나가면 기분 좋은 계절에 앨범이 나와서 뭔가 이 시간을 기억할 만한 추억이 있는 앨범이 될 것 같다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기분 좋음이라는 걸 나누고 싶어서 만들었던 앨범인데 너무 의도에 맞게 받아들여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미리 다 노래를 다 들어봤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 피가 나오는 시기가 기가 막히다 왜냐하면 약간 조금만 더 지나면 장마 시작되고 꿉꿉해지면 약간 이상하게 노래라는 게 날씨와 온도와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타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시기를 예상을 해서 이때 딱 맞춰서 낸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건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제가 딱히 막 이렇게 의도를 했다 이건 아닌데 어떤 분들이 물어봐 주시면 네 맞긴 해요 라고 아마도요? 이렇게 잘했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이번 세레나데 이제 다섯 곡이 수록이 돼 있는데 다섯 곡 중에 가장 빨리 만든 곡이랑 가장 오래 걸린 곡이 뭔지 좀 궁금해요 가장 빨리 만든 곡은 우선 타이틀곡 너에게라는 곡이 그 곡이 가장 빨리 나왔어요 정말 벌스부터 후렴까지 두 시간인가? 어? 두 시간밖에 안 걸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우선 명확했고 그 다음에 코드웍이나 어떤 그 편곡 방향성도 되게 좀 나름 쉽게 잡혔어 빨리 잡혔어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나이 반 그 데모 상태 곡만 송폼이 다 정해지는 그게 이제 두 시간 만에 나왔고 편곡도 굉장히 좀 빨리 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온 거는 너에게고 또 가장 오래 걸린 노래가 이제 5번 그 또 다른 타이틀곡인 별이라는 곡인데 그 노래는 제가 첫 소절을 쓰고 엄청 오래 묵혀놨었어요 한 2주 정도를 못 쓰면서 이렇게 있다가 친구한테 하소연을 했죠 아 안 나온다 나 음악 하면 안 되나 봐 막 이러면서 그러긴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많고 잘했는데 했는데 친구가 딱 어떤 답답한 곳에 물꼬를 딱 터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가 어떤 마음을 얘기를 하고 싶냐 오히려 네가 두려워서 마주하지 않는 거 아니냐 솔직한 얘기를 담아봐라 그래서 사실은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좀 다 설명을 했고 오히려 그래서 별이라는 곡을 완성할 때 겁이 좀 많이 났어요 가사가 너무 솔직해서 내가 언젠가 떠날 수도 있어라거나 뭔가 내가 떠나도 이건 슬픈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팬분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은 얘가 음악 안 하려 그러나 이런 걱정을 하시게 될까 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솔직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됐는데 대화하면서 많이 좀 물고가 트인 이번에 또 타이틀이 두 곡인데 하나의 타이틀 곡이 가장 빨리 나온 곡이고 하나의 타이틀은 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곡이고 그래서 두 개의 타이틀이 조금 더 궁금해지는 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앨범의 이름도 세레나 되고 누군가에게 뭔가 고백을 하거나 내 마음을 전할 때 이제 의미가 많이 담긴 것 같은데 솔직하게 누군가 고백을 해요 그때 여기 수록된 곡들을 부른다면 성공률은 몇 퍼센트 정도를 아 딱 떠오르는 곡이 세 번째 트랙인 네 개 오면 돼 라는 곡이 있어요 그게 또 엄청 로맨틱한 재즈 발라드예요 그래서 그거 부르시면 95%? 하나 그러니까 저도 하면서 야 이건 한번 불러봄직하다 해서 흥얼흥얼거려 봤는데 달인씨의 노래는 달인씨가 소화할 수 있는 거지 그 음색이랑 톤이 있어서 사실 이번 앨범도 막 재즈도 있고 포크도 있고 장르는 다양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달인씨의 다른 모습들이 있는 다섯 가지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이 달인씨 노래 이렇게 커버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팬분들이랑 이제 같이 부르는 노래 공연 때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거나 같이 불러요 이렇게 하면 때때로 언니 노래 너무 어려워요 언니만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부르기 어려운데 여러분들 오늘 또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앨범 타이틀곡이 두 곡이었죠 너에게와 별 네 보통 타이틀이면 하나로 가는데 이렇게 두 곡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그 두 곡의 가사가 가장 솔직한 가사였고 그리고 가장 대비되는 장르의 두 곡이었어요 그래서 너에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조금 뭔가 통통 튀는 약간 R&B라고 하면 별은 엄청 이렇게 침잠되어 있는 어떤 걸 꺼내는 되게 호소를 하는 어떤 락발라드라서 근데 이 두 개가 또 같은 곳에 있는 마음이라서 이거를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되게 재밌어서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렇게 딱 뭔가 앞면 뒷면처럼 들으실 수 있게 더블 타이틀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나는 똑같은 마음인데 이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좋네요 그러면은 아 여기서 이런 질문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타이틀곡을 최종 결정할 때 그게 결정권이 사실 그 누가한테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씨가 정하면 그대로 가는지 왜냐하면 이제 회사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그냥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 왜냐하면 그 조목조목 제가 이유를 가져가요 제가 이래서 이 노래가 좋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또 회사분들이 엄청 경청을 해주시는 타입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확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뭔가 자유도를 저에게 많이 키를 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저도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그래서 결정을 누가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하긴 하는데 완전히 제 의견만 들어간 건 아닌 많은 사람의 의견이 담겨 있으나 제가 깃발을 딱 꼽는 네 약간 그렇게 약간 이제 조곤조곤하게 따뜻하게 말씀해주셨지만은 우리 달인 씨 앨범에 있어서의 결정권은 우리 달인 씨가 많이 쥐고 있다 그쵸 왜냐하면 제 이름 달고 나오기 때문에 막 결사 반대해갖고 아 안돼 이거 이번에 너 그냥 솔로 타이틀로 가자 절대 안돼 이렇게 회사에서 막 깃발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래도 더블 타이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조곤조곤 말을 아 그렇게 네 아 좋네요 아 그리고 달인 씨 앨범은 또 사실 수록곡 맛집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혹시 아쉽게 타이틀곡이 안돼 조금 아픈 달인 씨만의 손가락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요번 앨범에서 제가 사실 그 그대여라는 4번 트랙인 그대여라는 발라드를 타이틀로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앨범의 정서상 그리고 뭔가 테마상 좀 그 별이랑 너에게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타이틀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시리라 믿고 아 그럼요 네 그렇게 믿고서 이제 수록곡으로 그냥 배치를 하게 된 너무 아끼는 곡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쨌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선택들을 해야 듣는 분들도 또 완벽하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쯤에서 그럼 저희가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저도 기다렸어요 자 우리 달인 씨의 라이브를 한번 들어볼 건데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 네 번째 미니앨범 세르낫의 첫 번째 타이틀 곡인 너에게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 곡 같은 경우는 그 곡에서 지칭하는 너가 나예요 내 안에 나 그래서 아까 앨범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와 항상 함께하는 나라는 주제가 앨범 전체를 관통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나에게 건네는 어떤 다정한 편지 같은 그런 곡이에요 사실 내 마음이 이랬어 라고 내가 나에게 좀 안부인사를 건네는 그런 곡입니다 진짜 고백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 네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너들에게 내 친구들 가족들 주변인들에게 하는 고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안에 나에게 하는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곡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세르낫의 우리 달인 씨의 너에게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밤이며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나인 이유를 묻는다 사랑을 난 기다렸었지 마음의 가시가 도단한 숨쉬기조차 버거울 땐 너는 나에게 와 날 끌어안으면 좋아하는 것을 물었지 언젠가의 마음들이 나를 구하러 와줄 거라고 믿어 한참을 헤매이다 울겠지만 그때 네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낭독한 딸도 누군 좀 喜에는 그 맑 Achin' 그 낭독 사랑arım 저는 여러분들이 Flow 졸려 나의 가장 어둔 밤에서 믿고 싶었던 것들이 날 떠나갈 때도 쓸쓸한 마음 숨기려나 너 표정할 때도 그때 네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I love is all the sadness that belongs to me 나를 안아준 건 외로운 어느 밤에 I love is all the sadness that belongs to me 별을 꿈꾸네 나의 가장 어둔 밤에서 I love is all the sadness that belongs I love is all the sadness that belongs to me I love is all the sadness that belongs to me 사실 저는 라이브가 이말보다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게 더 모르겠어요 제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런지 더 와닿고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기분 좋은 게 전달이 돼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달인 씨의 너에게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친구들의 반응도 뜨거워요 우리 4572님 거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4572님께서 아침부터 라이브라니 달다 듣자마자 1초만에 반해버렸어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유인영님도 출근하느라 살짝 짜증났는데 노래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달인 씨의 노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 마음을 좀 진정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제가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 노래 듣고 좀 편안하게 제 노래 들으시는 걸 제가 제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7913님 문자 소개해 드릴까요? 네 사실 달인 씨 노래를 처음 들어봤는데 매력 있어요 더 궁금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인별그램을 잘 안 하는데 종종 연락이 오는 게 오히려 스팸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로맨스 스케 공항 나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오프닝 송을 듣고 이분 누구냐 이 곡 제목이 뭐냐 아 정말요? 라고 해서 제가 막 아 이게 달인 씨가 해주신 건데 이게 우리 위해서 만들어주신 거라 찾기 어려우실 거다 하고 이렇게 달인 씨 많이 사랑해달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맨날 이렇게 뿌듯뿌듯해하고 있다는 거 아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달인 씨와 앨범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번 앨범은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많은 곡들이 싱어송라이터니까 직접 많이 하시는데 네 많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호흡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노래 하나를 완성을 할 때 출발부터 도착까지 제가 다 주도해서 하는 거랑 그리고 제 손이 다 들어가 있는 거랑 또 이번에는 제가 많이 동료들에게 의지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맡긴 것들이 많았는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우선은 제 노동이 줄어든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또 이렇게 팀워크가 잘 맞으면 의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맡길 수 있었다는 게 좋은 점이었지만 그만큼 또 제 의도와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또 많이 나눠야 된다는 소통하는 거에서 또 혼자 할 때랑은 사뭇 다른 훈련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볼게요 바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만약 달인 씨가 둘 중에 한 명과 꼭 협업을 해야 돼요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친구는 소울메이트예요 너무 잘 통하지만 작업할 때마다 자꾸 내 의견에 태클을 거는 친구 대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은 숨이 막힐 정도로 어색한데 음악 스타일은 또 나랑 적이면 적 잘 맞아요 잘 맞는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협업을 할 것인가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이렇게 가야죠 일단 둘 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제가 마주한 자인 사람한테 맞추는 편이라서 근데 그래도 그래도 숨 막힐 정도로 어색해도 음악 스타일이 찰떡같이 맞는 사람이 아무래도 제 음악에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떤 대화들이 많이 없어도 음악이 잘 맞추면 오히려 말로 나누는 것보다 좀 더 많은 걸 주고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척하면 척해서 그러면 소울메이트가 또 되지 않을까요? 음악을 통해서 서로 달았던 사람들이 다시 또 가까워지는 그럴 수도 있다 자 이거 좀 잘 넘어가셨는데 저희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셔놓고 이 시간에 라이브 듣고 어려운 질문만 해대고 있는데 두 번째 질문도 있어요 노래할 때 스튜디오를 선택을 또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스튜디오는 스튜디오가 정말 편하고 시설도 다 좋아요 까탈스럽고 어려운 노래라 재녹음만 300번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녹음은 세 번만에 오케이 너무 좋아요 최고의 명곡이 나왔어요 근데 귀신이 좀 나올 것 같고 약간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음산한 스튜디오 이런 스튜디오가 있거든요 어디서 작업을 하실지 둘 다 결과물은 다 좋다라는 전제하예요 오 저 그러면 좀 귀신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녹음하면서 한 번도 귀한 일이 없었어요 겪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그 왜 녹음실에서 귀신 나온다 이러면 대박난다는 어떤 그런 정설이 있잖아요 괴담들도 되게 많았죠 네 근데 이제 한 번도 저는 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재녹음 300번 하는 건 실제로 제가 재녹음을 진짜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리트럴 엄청 많이 하고 막 녹음 7시간 8시간 이렇게 하는 타입이라서 오히려 그건 두렵지 않은데 스릴이 좀 있죠 재밌죠 오히려 더 제가 시간을 내서 녹음을 하는 편이라 근데 음산한 귀신의 집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뭔가 귀신이 나오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 네 이미 이번 세레나드 앨범은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반응이 지금도 더 많이 올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녹음하실 때 진짜 귀신 같은 거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아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하면 그거 누나가 다 귀가 세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겨울 녹음하실 때도 귀신 못 봤고요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예전에 한 번 정전이 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건물 전체가 원래 뭐 그 두꺼비집이 내려간다거나 이러면은 그러는데 완전 예전에 한 6년 전? 그러니까 두 번째 미니앨범이었던 스튜드 녹음할 때 스튜디오만 정전이 된 거예요 딱 우리가 있는 스튜디오만? 네 네 그 녹음 부스랑 이제 이것만 설비만 정전이 돼서 어? 신기하다 이거 잘 되려나 보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이 사랑해주시긴 했는데 반응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뵙지는 못했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귀신은 못 봤지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별 듣고 올 때인데 이 별이라는 노래 짧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별은 끝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을 마주한 사람의 마음을 노래한 곡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내가 뭔가 변화를 앞두고 있고 어떤 시작을 위한 끝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마음에 대해서 슬프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나 그러니까 지켜봐줘 라고 말을 하는 그런 곡이에요 좋습니다 자 우리 달인 씨의 별 듣고 와서요 3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인권의 펌펌투데이 오늘은 싱어송라이터 달인 씨를 모시고 이인간의 투시즌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만든 앨범도 발매도 했고 또 사랑도 받고 있으니 요즘은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히려 이제 콘서트 준비로 굉장히 바빴었고요 음감회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 다가오는 공연과 싱글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팬들과 소통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니 이렇게 팬분들을 만날 기회는 많은데 음감회를 음감회라고 하죠?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음악을 앨범이 딱 나오고 들을 때 헤드폰이나 이어폰 이렇게 개인이 주로 듣는 환경에서 듣는데 뭔가 앨범 작업을 했었던 모니터링 환경에서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설비의 음향으로 뭔가 앨범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발맨날에 음감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뭔가 낮 12시에 발매가 되고 6시에 음감회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데이트 약속 잡고 데이트하러 가는 기분처럼 음감회를 했거든요 팬분들이랑 좀 기쁜 날, 기쁜 마음 나누고 싶은 거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애틋한 마음으로 음감회를 준비를 했었죠 잠시 솔직하게 이번 앨범은 좀 자신이 있었죠? 아 좋았죠 왜냐면은 제가 저는 이런 걸 해본 적도 없지만 생각해봤는데 자신이 없으면은 앨범이 나온 날 반응을 거기서 팬분들과 직접 이렇게 할 자신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마 앨범에 대한 애정도와 약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음감회도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오래 이 발매를 기다려왔고 누구보다 기다려왔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선물하고 싶은 곡들로만 모아서 발매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감회 때 이제 세레나데고 컨셉이 그래서 장미꽃이랑 이렇게 다 한 손에씩 준비를 해서 의자에 다 놔서 이렇게 나름 로맨틱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죠 저도 너무 맞이 앉아있는데 행복했어요 야 이게 장미가 딱 올라와 있으면 팬분들 입장에서도 좋아하는 가수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맞아요 근데 굳이 장미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선물들도 있었을 텐데 뭔가 이제 세레나데라는 것 자체가 뭔가 사랑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이 사람만을 위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서 그래서 약간 우리가 어떤 로맨틱한 상황 그리고 그 기분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꽃을 사가는 그 마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마다 제가 장미를 좋아해서 장미를 사가거든요 근데 이번 앨범도 약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던 거라서 이제 꽃 드리면서 표현을 했죠 꽃이 되게 신기한 게요 받는 거보다 주는 게 더 설레잖아 그 느낌을 또 주고 싶었구나 맞아요 맞아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번 달인 씨는 노래도 노란데 토크를 말씀하실 때 조곤조곤하게 너무 깔끔하게 잘하세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번 은감회 때도 진행도 직접 보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MC를 제가 혼자 하고 노래도 제가 하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혼자 하고 근데 이제 팬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가만히 앉아서 할 말 다 하면서 너무 네 근데 이제 가까이서 또 그렇게 눈 마주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진행까지도 나 혼자 노래하고 나 혼자 진행하고 맞아요 맞아요 팬분들 너무 좋아하셨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앨범 발매기념 콘서트도 네 맞습니다 또 진행을 하셨잖아요 앨범에 맞춰서 콘서트를 연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제 앨범 감상하시고 나서 그 감동이 채 빠지기 전에 채 빠지기 전에 라이브를 한 번 더 이렇게 팍! 감동을 두 번 줘야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텀이 길지 않게 콘서트를 또 준비를 했었고 또 라이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감동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눈 마주치면서 정말 제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앨범의 의도랑 너무 또 잘 맞아서 행복하더라고요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따라 부르시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만큼이나 앨범을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달인 씨는 그런 관객분들의 반응에 조금 영향을 받는 편이에요? 막 되게 많은 형태의 관객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가만히 앉아서 정자세로 10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보시는 분들 근데 그러다가 또르륵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진짜 경청하시는 분인가 다 따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하고 입을 입틀막을 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걸 볼 때 되게 제가 받는 영향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같이 듣고 있구나 마음으로 같이 부르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 좀 더 약간 저도 격양이 되고 더 행복하고 더 열심히 부르죠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또 밸런스 게임 들어갑니다 자 관객들의 반응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달인 씨가 자 노래를 노래가 끝날 때마다 과한 기립박수 환호성 1분씩 목이 쉬어라 터지게 보내는 관객이 있고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잘 듣고는 있는데 휴대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관객이 있어요 이 관객들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그럼 만약에 관객이 300명이면 300명이 다 그럼요 중간이 없이 그냥 300분은 300명이 다 1분씩 환호를 하거나 아니면 300명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다시 내 얼굴 보지도 않고 노래 들으면서 눈물은 또르륵인데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울면서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한번 뺏어서 보고 싶어요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토크가 좋으시다니까요 아니 실제로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주로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수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들으면서 뭐가 좋았는지 느낀 점 같은 걸 메모를 하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대체로 되게 평론가 분들처럼 잘 듣고 안 놓치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시고 멘트 할 때 막 이렇게 멘트 다 받아 적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과한 기립박수와 환호성은 조금 저를 놀리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너무 해주면 오 야 잘했어 와 잘한다 그러면 나 진짜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건 아니겠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작년에 이제 콘서트를 초대를 해주셔서 갔잖아요 제가 그 느꼈던 게 관객분들도 달인 씨와 너무 닮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조용조용하고 박수도 약간 눈치를 보면서 흐름을 깨치지 않게 계속 주변을 살피고 그러면서 되게 그냥 예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 초대된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누구 어떤 관객을 선택하실지 정해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저는 핸드폰 휴대폰만 뚫어져라 보고 있는 관객을 선택을 할 건데 300명 다 뭐 적었는지 저한테 나가면서 보여주고 가야 돼요 검사 맞고 검사 맞고 검사 맞고 인터넷으로 뭐 이런 거 보는 거 말고 노트 필기 했으면 오케이 뭐 가사 찾아보는 것까지 오케이 검사 맞고 오케이 아 그것까지 오케이 아 좋네요 자 그리고 달인 씨만의 이 콘서트에서 셋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정하는 뭐 법이 있어요? 우선 그 공연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관객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공연에 몰입하고 어떤 걸 들고 가지고 나갈지 마음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할 때 가장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긴 곡들을 축으로 딱딱딱딱 배치를 해놓고 이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곡들로 앞뒤 배치를 하죠. 그러다 보면 15곡 내지 18곡 이렇게 좀 잡히는 편인 것 같아요. 우선 하고 싶은 이야기에 맞는 노래들을 기둥으로써 맞아요. 세워놓고 하나씩 쌓아 올라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앵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앵콜은 제가 주로 미발매곡 하거나 아니면은 좀 제일 흥겨운 노래 그리고 제가 앵콜 단골곡이 하나가 있어요. 큰새라는 곡인데 제가 기타 치면서 그 노래를 되게 자주 불러요. 근데 노래 메시지가 네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이든 널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헐헐 날아가 이런 메시지가 담긴 곡이에요. 근데 막 이걸 부를 때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누군가한테 듣고 싶어서 쓴 곡이긴 했어요. 근데 제가 남들에게 제 팬분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줄 때 이분들이 경청하는 태도로 저한테 그 말을 똑같이 해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제가 하지만 오히려 듣는 건 저인 것 같은 그런 위로를 좀 많이 받는 곡이에요. 그래서 앵콜 때 같이 부르는 노래로 또 자주 하는 그런 곡입니다. 자, 이번 서울 콘서트에서도 그럼 앵콜곡으로 이 큰새라는 곡을 부르셨잖아요. 저희가 또 이쯤에서 안 돌아볼 수가 없겠죠. 우리 달인 씨의 큰새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네, 달인 씨의 큰새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달인 씨의 노래를 들으면은 약간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남한테 함부로 뭔가 말하기를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근데 이 곡은 있던 곡들 중에서 제일 뭔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좀 다른 면이 좀 느껴졌던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조금 많이 담담하게 많이 정제해서 꺼내려고 단어 선택을 조심하면서 꺼내는 편인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우직하고 씩씩한 어떤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어깨 토닥토닥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서 아마 느껴주시지 않았나. 아, 좋았습니다. 자, 달인 씨의 큰새 다시 한 번 듣고 왔고요. 이번 신곡들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네. 유독 그 신곡들에 연관된 라이브 릴스가 좀 많더라고요. 아하, 노력했죠. 야외에서도 막 촬영 많이 하시고 혹시 촬영할 때 막 팬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알아보던가요? 많이 봤어요? 아니요. 이게 그 촬영을 하려고 되게 로케를 많이 알아봤어요. 근데 사람이 없는 데로 가려고 해가지고 아, 찾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 멀리 고향까지 막 나가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풍경이 예쁘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무도 몰라준다. 그런 단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니, 자, 그럼 이번에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네. 릴스 같은 영상을 쇼폼을 많이 안 올렸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린 건지 솔직하게 좀 알고리즘을 타려고 노렸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맞다. 너무 맞다. 제발 맞다. 제발 태워주세요. 아, 그래서 뭔가 되게 이제 노래들이 저의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이번에 큰 변화를 많이 도모했다는 것을 아마 인지하실 거예요. 근데 릴스를 찍고 쇼폼을 만든 것도 뭔가 제 음악이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기분 좋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노력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팬분들도 어, 안 하던 거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요. 보기 좋아요. 응원할게요. 이것도 있고 실제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알게 되시는 경우도 많았고 그럼요. 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영상, 노래도 노랜데 영상 하나하나도 정말 정성이 가득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다 봤거든요. 혹시 촬영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나 들을 만한 이야기는 없을까요? 제가 고향 한강공원에 이제 그 사람이 하나도 없는 한강공원에 가서 나무가 또 심긴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거기가 나무들이 다 작아요. 잔디를 깎으시나 봐요. 근데 바람이 이제 휘몰아치는데 그 잔디를 한 번씩 깎으실 때 바람에 휘몰아치는 그 잔디의 이 부산물들이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다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영상에서는 너무 청량하게 바람이 불면서 머리를 이렇게 막 날리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그 이 잔디, 마른 잔디들이 제 입안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근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제가 그렇게 고생하는지 아, 그런 거를 아무도 몰랐어.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 가갖고 그 비하인드도 찍어갖고 애투데테 하면서 뱉는 것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또 근데 영상에서는 되게 청량하게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번엔 이런 것들 또 브이로그 형식으로 좀 남겨갖고 보여주시면 아, 그러니까요. 이것도 알고리즘 탄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그 실물 앨범도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CD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앨범을 보니까 이 세레나 대 자수 로고도 좀 눈길이 가던데 이거 혹시 달인 씨가 진짜 한 땀 한 땀 아, 아닙니다. 아, 아니군요. 제가 기술을 포토샵의 기술을 또 빌려서 기술이 좋아져서 그럼요. 네, 제가 또 뜨개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실이나 천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서 앨범 디자인 회의 때 또 직원분들이 어, 달인 씨가 좋아하는 어떤 면들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앨범 자체가 엄청 뭔가 코지하고 이렇게 말랑말랑 포근한 느낌이니까 뭔가 자수가 들어가면 테마랑 어울리지 않을까요?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자수로 테마를 잡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모든 게 다 어울리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뭔가 좋아하는 취향이 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면 하나도 없이 헤매이지 않고 맞아요. 좋은 거, 좋아하는 거 다 선물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딱 담긴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것들이 이번 앨범에 좀 많이 담겼다고 느껴지는 게 네. 앨범도 이제 버전이 두 개고 네. 타이틀 곡도 두 개고 네, 맞아요. 앨범도 버전도 아까 말씀드렸지 두 개고 혹시 이 모든 이 두 배라는 의미가 네. 두 배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담기지 않았나 제발 맞죠. 정말이죠. 어, 알아주시니까 너무 좋다. 저번에 오셨을 때는 아닙니다, 그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이번 앨범이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물하고자 하는 사랑스러움과 좋음 늘로만 꽉꽉 눌러서 잠긴 앨범이라서 막 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좋지 않아요? 저것도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한테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여서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제가 되게 막힘없이 막 좋죠?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달인 씨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느꼈어요. 조금 더 열린 것 같다? 제가 그 표현을 진짜 많이 하고 다녀요. 아, 그래요? 그 제 마음에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이 요즘에 되게 통풍 잘 되게 활짝 열려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저를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이 앨범을 만들면서 그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죠. 그 열린 마음으로 이번 앨범 제작할 때 혹시 포토카드도 제작을 하셨는지 요즘 팬들이 좋아하는 가수 포토카드 많이들 이렇게 모으시거든요. 포토카드가 아, 근데 제가 아직 제 포카를 만들만한 용기는 마음을 열어야지. 아직 덜 열었네. 맞아요. 통풍이 아직 들자네. 아니, 그래서 팬분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저 이거 만들었어요. 선물해 주시거나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그걸 이렇게 꾸며서 스티커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서 꾸며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애정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게 보이니까 저도 막 귀여운 거예요. 팬들이 너무. 그럼 다음 앨범 때는 포토카드 살짝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한 번 마음을 더 열어서 그럼요. 조금만 더 열면 돼요. 지금 다 열렸어. 살짝 더 열어서 한 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거 포토카드 제작하면은 약간 인증샷으로 식사 자리에도 포토카드 가서 남기고 하잖아요. 달인 씨는 약간 어떤 식으로 그 포토카드가 인증샷을 조금 남았으면 좋겠는지 저는 어, 뭔가 아, 그러게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잔디밭. 잔디밭에서 청량하게 피크닉하는 그럴 때 고향 한강공원 가서 그 잔디를 같이 맞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잘리는 잔디들 꼭 잔디밭 그, 이거 할 때 가는 날에 가서 한 번 제가 아, 이거 안 좋은 건데 많이 마시면 안 되는데 잔디밭에서 나중에 포토카드가 꼭 발매가 돼서 팬분들이랑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투 시즌스 이 인간의 투 시즌스니까 라이브도 이제 두 곡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떤 곡을 조금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번 네 번째 미니앨범 세레나데 첫 번째 트랙인 도그여 세레나데라는 곡이에요. 도그여라는 게 되게 생소하실 텐데 개귀 네, 강아지 귀 말 그대로인데 이게 뭐냐면 책 모퉁이를 접으면 강아지 귀 모양 같다고 해서 그걸 도그여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딱 듣고 뭔가 그 삶을 책에 비유했을 때 제가 하나하나 접어놨었던 도그여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보내는 세레나데다 해서 제목을 도그여 세레나데라고 짓게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에게 애틋했던 것들 제가 미워했던 것들 보고 싶었던 것들 사랑했던 것들 다 근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내가 두려운 건 내 사랑이 계속 커지기 때문이야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산뜻함이 좀 담겨있는 곡입니다. 자 이 곡을요 우리 달인씨의 콘서트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달인씨의 또 귀얼 세레나데 라이브로 청해 듣고 광고까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새벽에 문득 눈을 떴을 때 아무도 내 곁을 지키지 않아도 어린 별빛 고요하게 빛나지 쓸쓸하게 잠기는 내의 밤 일어나 그댈 걱정된다면 애썼던 말은 하려 말아요 알고 있죠 외로움은 언제나 서툰 거짓말 뒤에 오는 마음 내 사랑이 날 아프게 할 때 서러운 맘에 뒤돌아설 때 그러나 다시 홀로 될 때면 또 사랑을 데려와 나를 봐 나를 봐 텅 빈 천장 위에 채워지는 것들아 그중 어떤 것도 탓하지 않을 거야 날 잃어버린 널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난 커져만 가는 날 사랑이 겁나 날 잃어버린 ulse цел 약한 널 깜짝하는 이 계절이 지나 시들고 또 피어나는 것들은 아름다워 그대 눈물 거두어 내게 말하는 듯한 솔바람 내 꿈들이 날 숨차게 할 때 실은 내 진심은 그게 아냐 몰랐었어 내 마음에 비친 그 모습을 데려다 나를 봐 텅 빈 천장 위에 채워지는 것들아 그 중 어떤 것도 탓하지 않을 거야 날 잃어버린 널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난 커져만 가는 날 사랑이 겁날 뿐이야 날 잃어버린 널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난 커져만 가는 날 사랑이 겁날 뿐이야 사랑이 겁날 뿐이야 영원히 낭분도 달인 씨와 함께한 2인간의 투시즌스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달인 씨 오늘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되게 오랜만에 그리고 또 기쁜 마음 안고 왔는데 많이 알아봐 주시고 또 느껴지시고 환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견뎌해 주시고 많이 흘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즐거웠어요 자 이제 벌써 다음쯤은 7월인데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하반기 우선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또 새로운 노래랑 공연으로 인사를 드리러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 또 내년 계획을 일찌감치 열심히 안 쉬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 전에 여행도 한번 좀 다녀오고 싶네요 그럼요 부식도 좀 취하시고요 다만 또 이제 신곡이 나오면 새 앨범이 나오면 저희 또 펌펌투데이 오셔야 되는 거 당연하죠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른 아침부터 라이브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달인씨와 함께한 귀인 초대석은 방송 후에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보는 라디오 풀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달인씨의 신곡 라이브 영상 즐길 수 있으니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메이징 알레비서마칭 고맙습니다 달인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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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